한 번만 더 할 수 있어? 지금 있으니까 시즌 2 할 수 있는 거야. 시청하고 있으니까 이번 해방은 시작부터 이미 10개월이 달라요. 홍콩과 있어. 왜냐면 또 내가 요청했지. 왜냐면 또 내가 요청했지. 내가 또 강하게 한번 홍콩 가고 싶다고 했지 멤버들이랑. 예. 왼쪽 보시면 홍콩 가이드스.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애써서 여기 있어야 한다. 잭슨 이야기해. 나 한 분량 가도 돼? 자 처음부터 미션 받을게. 처음부터 미션 받을까? 가자. 피그미트 같이 건물 옆에서 찍잖아. 우리 7명 피그미트 사자. 어 괜찮은데? 맨 위에 영재가 있어. 맨 위에 영재 이렇게 하고. 그럼 맨 밑에 잭슨? 그래. 그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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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럼 이렇게. 그 피리맬 원래 이렇게잖아. 반대 피리맬에서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닉 밑에 대고 옮아자. 하하하하하하 닉 밑에 대고 옮아자. 그래 그래 그래. 빨리 빨리. 어 잠깐만. 조금만 조금만 뵙슨. 하나. 여기 플레이하게. 잠깐만. 조금만 뵙슨. 하나. 여기 플레이하게. 어 맞아 오빠. 아유매해졌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맞아 오빠. 아유매해졌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맞아 오빠. 아유매해졌어. 하하하하하하 오원해. 밑에 있어서 하긴 했네. 오케이 오원. 하나. 잭슨. 예이. 예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